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꽃망울 잡고 있는데 저 뒤쪽에는 벌써 꽃이 다 꽃잎 떨어지고 이 시방이 다 익은 상태에요. 저쪽 뒤쪽에는. 꽃잎 떨어지는 이런 시방만 남죠. 이 시방이 이제 노랗게 익으면 다 추수를 하죠. 지금은 물렁물렁한 상태에요. 이게 우리집거랑 좀 틀린데요. 보통 한가지에 꽃이 몇개씩 달리는데 얘네는 보통 한가지에 꽃이 하나만 달린 것 같아요. 보통 한가지에 꽃이 몇개씩 달리는데 얘는 뭐냐. 꽃이 몇개 습기로는 일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시방이 더 큰 창이 흔들끼리니까ف 물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꽃이 흔들끼리니까요. 꽃들이 흔들끼리니까요. 꽃이 조금 더 좋은 일을 하죠. 꽃들은 다음 날까지 사용하도록 하고요. 꽃들은 안쪽에 꽃들은 없다. 꽃들은 안쪽은work으로 불편하게 tractor가합니다. 꽃이 대상에 가하지 않도록 한번씩 만들어두기로 했어요. 꽃이 불 Шر이라고 cuadri탄이 effectiveness. 꽃이 사이즈가 밀착했다고 합니다. 꽃들이 흔들끼리 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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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